대전 중부경찰서는 문이 열려있는 차량을 주로 골라 절도행각을 벌인 혐의로 20대 A씨 등 2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1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대전과 경기 강원 등 전국의 주차장을 돌며 문이 잠기지 않은 승용차에 들어가 열쇠가 있으면 훔쳐 타는 수법으로 차량 6대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절도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차량 문을 반드시 잠그고 안에 귀중품을 두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